시간, 저녁시간, 우와 글씨가 진짜 토티네 너 안 해, 너 안 해 아니야 상처받았다 너무 귀여워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야 너무 귀여워 몇 년째 그대로야 나 글씨 진짜 부끄러워 나는 언제쯤 입고 있는 얘기가 저녁시간 그거 뭐야 You're weird But don't change Don't change 반말은 안 돼요? 반말은 좀 그렇나요? 근데 저는 사실 괜찮아요 이 사람이 괜찮지 않아서 저는 동생이 저한테 편하게 반말하는 거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쪽이 아무래도 아직 덜 열렸나 봅니다 저는 반조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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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었어요? 야 저녁 먹었어요? 진지 먹었어요? 야 좀 편찮아 보여 오 설렌다 반조인데 우리 낮잠 시간 아니야? 맞아 낮잠? 어 나는 낮잠으로 서서 자는 거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아이브는 우리가 야 아이브는 우리가 우리의 천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여기서 자 1분 1초가 소중했어요 아 너무나 이제 불 끌게 하나 둘 셋 띡 어깨가 우와 야 되게 긴장감 있다 미안해 야 이거 진짜 야 무슨 여기서 한 바람 조심 토네이도 묶은 거 아니지 진짜 내가 야우 이랬어 이렇게 굴렀는데 진짜 강아지만이 굴렀고 야 어 홍보를 성공한 원영씨 첫 번째 열애자 나왔습니다 원영씨 볼링 잘 치나요? 3초에 배곡하게 피부나는 볼링 척하면 척이다 아 진짜 어떡해 너무 잘 진짜 어떡하죠 2초에